안녕하세요. 예고편 함께 보러 온 나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예고편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함께 보시죠. 너랑 안 놀아. 나도 안 놀아. 아니 얘들아 겨우 가위바위보로 싸우면 어떡하니? 칼리오 팬님 한마디 해주세요. 잘했어요 K씨. 친구란 덧없는 거예요. 잘했어요 나라양. 절대 지고 살면 안 돼요. 아니 우리 애가 이겼거든요. 아니거든요. 우리 애가 이겼거든요. 아니 두 분 다 왜 그러세요? 다음 주 38화 아슬아슬 모두 함께 트레이닝? 아 아니 왜 애들 싸움에 어른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운데에서 말리고 있는 진이 가장 어른 같네요. 역시 진이야. 그리고 예고편 앞에 잠깐 나온 영상은 설마 스타더스트의 연습생 시절. 리나 언니 그때도 정말 너무 예쁘셨군요. 그리고 믿기지 않는 칼리오프 이사장님의 학생 시절. 근데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제가 이겼을까요? K씨가 이겼을까요? 정답은 38화 본편에서. 엥? 가위바위보 결과는 안 나온다구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닉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구요. 저 버추얼로 알아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닉스타! 오케이! 땡큐! 땡큐! 파이팅!